안녕하세요 모터핑거 회원 여러분 저는 구카스텐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전규호라고 합니다 인디밴드고요 그리고 이펙터를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거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팀들보다 음향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실험정신을 가지고서 도전하고 있는 팀입니다 난 내 맑고 난 약속하게도 오늘 그 이펙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갖고 제가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이펙터라고 하는 것은 이펙터 말 그대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효과를 주는 건데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바닥에 깔고 있는 이렇게 사각형이나 원형도 있고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아날로그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볼륨이나 뭐 여러가지 돌리는 것들이 있고 스위치도 있고 불도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를 꽂을 수 있는 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서 이 보드를 거치면은 신호가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를 이펙터라고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거를 컴팩트 페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모아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에 묶어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멀티 이펙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길게 생긴 렉 형으로 되어 있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다 활용하는 거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를 거치면 소리가 왜곡된다는 거를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긴거나 별로 차이가 크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바닥에 깔고 못하니까 자 멀티 보드 가지고서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